아름다운 욕심이예요 아름다운 욕심이예요 5월 6월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2월 22일인데 그렇게 해서 어서 5월에 그 놈 뛰어갖고 저기 달달달해서 보돌보돌하게 해갖고 예 그렇게 해서 목표가 생겼되니까 아름답습니다 도전 우리는 그 용감한 도전에 박수를 보내야합니다 아름다워 아름다워 사명이 여기서 독창하시고 독창한 영상을 제가 보내드릴테니까 그걸 보고 또 분석하시고 부끄러움 마셔 우리는 도반이예요 도반한테는 부끄러우는거 아니요 여기서 백신 맞고 갔으면 흥마리처럼 뭘 할줄 알아야지 그 미녀를 잘하시면서도 무대체질이 심해서 또 왜 저러실까 이렇게 하시고 거기 가서 오오오오오 하면서 떠받지 말고 하십시오 아니 아무튼 자 하단게 제 창받으면 흥탈영 한곡도 다 해갖고 옛날에 몇 번 배우고 나서 제 흥은 창밖했지 그러셔 다 꿇어요 그러면 다 꿇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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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고 꿇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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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전부다잉 빗소리도 배운단게 오늘 봄비오고 그럴 때에 우리 청청이 그런거 하고싶대요 나가 요새는 청청말을 참 잘 듣고 있어 6번은 뭐야 6번은 했죠 6번은 했어요 전번에 6번을요? 옛날에 한번 했어 뭐 시간인데 그것이 청사는 나를 보고 청사는 나를 보고 참 그거 좋지라잉 우리가 3 6 했잖아 그때 근데 요번에 꾸미로다는 공연 때문에 배운거고 네 이제 빗소리 배웁시다 네 빗소리도 님의 소리 시작 빗소리도 님의 소리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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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빗소리도 님의 소리 음흥흥흥 시작 빗소리도 님의 소리 빗소리도 님의 소리 빗소리도 님의 소리 제이어스 카치 빗소리도 님의 소리 님의 소리가 5, 6박이서 님의 소리 시작 님의 소리 아침에 까치가 우르르니 아침에 까치가 울어대니 아침에 까치가 까치가 아침에 까치가 울어대니 헤이 언니 미우시려나 헤이 언니 미우시려나 삼경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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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려나 고운 마금으로 고운 마금으로 고운 마금으로 고운 마금으로 고운 마금으로 자막이 고운 마금으로 고운 마금으로 고운 마금으로 오님은 하고서 그 다음에 오지 않고 시작 오지 않고 다시 오지 않고 백에어림만 백에어림만 적시네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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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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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적신의 굿 적신의 시작 적신의 고기 어려우니까 빛소리도 임의 소리 시작 빛소리도 임의 소리 굿! 이쁘게 잘하시네 응! 우리 삼양님도 이뻐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 허밍을 여기서는 잘 해줘야 돼요 빛소리도 임의 소리 빛소리도 임의 소리 바람소리도 바람소리도 소리도 소리도 바람소리도 바람소리도 그 다음에 임메 임메 소리 소리 떨면서 묵직하게 떨면서 그걸 기다리면서 그 장단 동안 쭉 가주시고 그렇게 하면 떨면서 그렇게 가면 긴장감이 도대체 뭐가 나오려고 저러나? 떨면서 계속 가니까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놓아버리지 않고 소리를 놓지 않고 떨면서 계속 갖고 가 그러면 뒤에서 뭐가 나오려고 저렇게 긴장을 시키는 거야 이러는 거야 놓아버리고 쉬는 것과는 달라 떨면서 계속 유지시켜주면 뭔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 그쵸 다시 갑니다 빗소리도 님의 소리 시작 빗소리도 님의 소리 기도 빗소리도 빗소리도 님의 소리 빗소리도 님의 소리 오오리 아침에 까치가 울어대니 아침에 까치가 울어대니 행여들 이미 우시려나 행여미 우시려나 삼경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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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운 마음으로 고운 마음으로 마금 마금으로 고운 짐벌기도 흐리고만 기다리고만 기다리고만 시작 그다음에 흐가 들어가야 돼. 기도 흐리고만 기도 흐리고만 고은님은 오지 않고 고은님은 오지 않고 백에 머리만 적시네 적시네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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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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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밑으로 떨어뜨린 다음에는 떨어져야지. 적시네 그렇게 해야지요. 적시네 시작! 적시네 적시네 우리 남도 소리의 특징. 그죠? 적시 적시 삼경은 거기에 가야 돼. 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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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 시작 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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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운 마금으로 고운 짐을 고운 짐을 게다가 흐리고만 고운 짐은 오지 않고 고운 짐은 오지 않고 백의 머리만 백의 머리만 백의 머리만 큰 적시네 적시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수준 높은 두 번도 더 배워야 되겠어요. 고운 마음으로. 고운 마음으로. 고운 마음으로. 고운. 고운. 시작. 고운. 시작. 고운. 고운. 마. 고운. 고운. 마. 으흑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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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운. 마. 으흑흠. 고운. 짐. 맑게다가 흐리거만 본님은 오지않고 백에 머리만 적시네 이렇게 하지 삼경이면 삼경이면 오시려나 고군막음으로 곤짐을 깨다가 흐리거만 곤짐은 오지않고 백에 머리만 적시네 이렇게 하지 백에 머리만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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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적시 빨리 내려와 적시 내 시 내 시 시 시 시 빨리 내려와 적시 내 그것을 얼마나 빨리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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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그렇게 얼마나 빨리 내려뜨려서 떨어지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숙련도를 나타내요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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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경과라고 생각하고 적시 이 이로 가기 위한 경과음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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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너무 하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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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적시 시작 적시 시가 너무 높아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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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굿굿굿 시가 시가 이로 가기 위한 경과음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꺾어서 눌러 내려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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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적시 내 굿굿굿 됐어 자, 우리 남성위원님들은 율태공님 우리 남성위원님들은 남성청으로 한 번만 해보시오 키를 피 시작 빗소리도 시작 빗소리도 님의 소리 바람소리도 빗소리도 님의 소리 가치 내 가치가 울어라 되니 행여님 이미 오시려나 삼경이며 한 번만 흡 롱 모시 일어라 좋은 마음도 고운 힘을 빈다 하니 것만 고운 힘은 오지 않고 배에 머리만 적시네 그랬어요. 조금 더 높여도 되겠네. 네 조금 더 높이셔도 되죠. 조금 더 높여도 되세요. 더 높여볼까? 한 키 더 높여볼까? 한 키 더 높여볼까? 한 번 질러봐요. 시작! 그렇죠 원래 그래야 돼. 시작! 이 소리도 네 소리 uggs 보람 소리도 네 Jos 좋아 자금으로 고운님을 빌라 그리금만 고운님은 오지않고 백의 머리만 적시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몇 개 했습니다. 사명 공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남아 공연 마치고 온 것처럼 이렇게 할까?